안녕하세요 작살난다 채널 입니다 오클랜드에서 북쪽으로 1시간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오마하 코브에 도착했습니다 파도는 하나도 없지만 왼쪽에 배에 선착장이 있어서 배가 지나갈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날 시야는 5미터 정도 나왔구요 성게와 문어, 해삼은 많은 곳이지만 고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잠수해서 천천히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돌 밑에 해삼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성게가 입구를 막고 있어서 일단 수면 위로 올라가서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위험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시 잠수를 했습니다 칼로 성게를 치우고 안전하게 해삼을 꺼냈습니다 오마하 코브에서 처음으로 파밍한 아이템이구요 안전하게 어망 속에 넣었습니다 어망 속에 떠있는 까만 거는 신발이구요 혹시 출수를 입수한 곳이랑 다른 곳에서 하게 될 경우 편안하게 걸어오려고 신발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은 곳을 지나다가 바닥에 샤프트를 발견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잠수하던 중에 두 번째 해삼을 발견하고 득템했습니다 주변에 또 다른 해삼이 없는가 확인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해삼을 득템했구요 이날은 같이 간 버디가 있어서 모든 아이템을 두 개씩 획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돌 밑에 숨어있는 문어랑 눈이 마주쳤는데요 샤프트로 간지럽혀서 잡았습니다 문어 잡는 방법에 대해서 문어 특집편에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이 끝날 때 화면의 추천 영상으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갈 문어는 이렇게 챙겼구요 같이 간 버디에게 줄 문어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버디에게 문어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문어를 먼저 발견하고 제가 여기에 문어가 있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줬을 때는 버디 스노클에 문제가 생겨서 보지 못했습니다 스노클을 벗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문어가 어디 있었는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둔 다음에 버디가 준비된 다음 다시 돌아와서 버디에게 어디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버디가 정확하게 봤다는 사인을 보고 나서 다시 잠수해서 문어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문어를 꺼냈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후로 버디는 좀 일찍 출수를 했구요 저는 혼자서 좀 더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이 날은 고기를 거의 보지 못했는데요 희미하게 꽃동과 고기가 이쪽 풀숲 방향으로 오는 것을 보고 잠수해서 둘러보았습니다 풀숲 주변에 사이즈가 40이 넘는 레드모옹이 많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레드모기 라고 부르는데요 고프로 화면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레드모기는 낚시로는 잡기 힘든 어종이기 때문에 시중 가격으로는 꽤 비싸다고 합니다 물 바닥에 사는 곡이기 때문에 레드모옹을 잡다보면 샤프트가 상해서 저는 별로 안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래도 사이즈가 어느정도 있는 레드모옹이라서 기념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가져갈 레드모옹은 잡았구요 이제 버디에게 줄 레드모옹을 잡으러 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느린 화면이 아니구요 실시간 화면인데 빠르게 잠수하는 것보다 느리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숨도 더 오래 참을 수 있고 고기들이 멀리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풀숲 사이를 다니다가 다음 레드모옹을 발견했습니다 빠른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손쉽게 맞췄구요 고프로 화면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헤드샷을 했구요 버디와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해삼 두마리, 문어 두마리, 레드모옹 두마리로 짝수를 잡았습니다 영상에선 편집했지만 오마아코브 여기저기를 다 수색을 해봤는데요 레드모옹 해삼 문어는 많지만 다른 어종은 거의 못봤습니다 두번째 레드모옹이 셀카를 보여드리면서 오마아코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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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